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왜 북한의 장성택을 소환했나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성택의 처형을 언급한 것은 워싱턴포스트가 작년도에 소상하게 전해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에게 보내는 메시지 형태로 비공개 지지자들에게 김정은이는 자기의 은인이나 같으며 아버지나 같은 그러니까 고모부인 장성택을 어떻게 처형을 했으며 처형 이후에 장성택의 머리를 어떻게 해서 간부들에게 보여주게 됐는지 트럼프의 그 발언의 여지는 뭐였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이 작년도 9월에 나왔던 소식입니다 자 그럼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 며칠 동안 외신들이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은 바로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과 관련된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들이 지금 와전이 돼서 김정은이에 대한 트럼프의 그 본질을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을 보려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입니다 사업가이고 정치적인 연련보다는 사업가적인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성경이며 삼국지 나아가서는 철학적인 이야기보다는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딜을 하는 딜의 거래의 진정한 달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김정은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나는 지금도 김정은이와 사랑에 빠졌다 연애편지를 주고받는다 지금이라도 김정은이가 비핵화의 회담이 오면 나는 막지 않겠다 우리는 아주 좋은 사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에 대한 본질적인 본심을 누가 건드렸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존 볼튼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딱 건드렸는데 거기에서 되받아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김정은에 대한 본질이 소상하게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자 뉴욕포스트와 또 AF통신이라든지 노이토통신이 지금 연일 무엇을 타준하고 있느냐 어이 존 볼튼 당신은 바보야 김정은과의 러브레터는 김정은이 연목인 거야 풍자야 풍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의 김정은과 연애편지를 교환한다는 설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수를 범했다며 존 볼튼이 존 볼튼은 멍청이다 라고 불렀다며 트럼프는 내가 김정은의 연애편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그냥 김정은이를 풍자하고 비꼬는 조롱이었다 한마디로 아 새끼 까불지 말라 뭐 이런 조롱이었다며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포스트는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을 까는 겁니다 볼튼은 정말 바보 같다 자 볼튼은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이라는 자기의 회고록에서 독재자 김정은과 가깝게 지내는 트럼프를 비난하며 김정은과의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트럼프를 악평을 했단 말이요 트럼프가 2019년 9월 그를 해결하기 전 17개월 동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한 볼튼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트럼프가 서로 연애편지를 주고받으며 독재자 김정은을 옹호했다라고 강조했다며 계속해서 뉴욕포스트는 전 볼튼의 워딩을 담아서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나는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러브레터에 큰 웃음을 지었고 트럼프는 독재자 김정은을 대변했습니다 라고 볼튼은 6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깊은 우정의 증거로 러브레터를 보였으며 깊은 개인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김정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볼튼은 트럼프는 김정은과 짜고 미국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매우 큰 중요한 실수를 했다 트럼프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난 뒤에 2018년 9월 김정은과의 편지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회담이 힘들었다 그리고 나와 김정은이는 사랑에 빠졌다 아니 정말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썼고 훌륭한 편지였다라고 자화자찬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 볼 더니까니까 바보야 그거 김정은이의 가지고 논고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영국의 더 데일리 메일 온라인도 소상한 소식을 전했는데 영국의 메일 온라인은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앞에는 좀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연애 편지를 교환한다는 설명에 대해서 전 볼튼이 멍청아 그건 내가 김정은 가지고 논고야 풍자야 비꼬는 조롱이야 김정은 아새끼 까불지 말라고 한 조롱이야 라는 이야기는 비슷한데 이에 대해 데일리 메일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전문가들은 그동안 트럼프가 사실상 김정은을 가지고 논 것 희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가지고 놀았다는 이야기에요 2017년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자주 썼던 로켓맨 화염과 분노의 발언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의 팔자는 불장난으로 마감할 운명이라고 했으며 또한 2018년 9월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입맛을 잃었다 한동안 육류는 자제해야겠다 라며 김정은이를 짐승에 비하였다 뭔 소리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끝나고 김정은이 돼지같은 놈 만나가지고 이 식욕을 잃었다 저 돼지같은 놈과 동물에 비하였다 돼지같은 놈이라고 운유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을 보려면 이 기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에 머리를 전시했다 비공개 지지자 모임에서 김정은은 매우 불만스럽고 변덕스러운 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고모부 장성택을 죽이고 머리를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전시했다며 워싱턴 포스트가 9월 10일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핵심 지지자들과의 비공개 모임에서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 은인 은사인 고모부를 처형을 하고 그의 머리를 전시해서 당간부들이 보게 했으며 나는 지금도 김정은이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건 무엇이다 미국의 정보당국으로부터 받았던 보고서 김정은이는 절대 악이다 절대 악이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존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을 디립다 깠는데 김정은이와 트럼프는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굉장히 지장을 준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뭔 소리야 볼튼 김정은이 가지고 논거야 난 김정은이 돼지새끼처럼 생각해 그리고 작년도 워싱턴 포스트가 이야기했던 트럼프의 본질 장성태기를 죽인 김정은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본심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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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공